13 대 14 오케이 레치 포인트 스파이크 서브 아 강한데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타이렉트 받아 냅니다 오케이 따라가는데요 자 이걸 받아 냅니다 다시 던지고 자 리시브 왼쪽 시간차 오케이 또 받아 냅니다 또 차갑니다 오케이 엄청난 바이딩 골 아 미우기에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스파이크 얼굴 맞고 다시 벗고 그대로 스파이크 아우 또 아우 베이틴 찬스 백어택 트로필 오오오오 그 선대 던졌습니다 오케이 마리 오케이 오케이가 승리합니다 오키 선수 철벽이에요 온범위 무기래요 네 이 리시브는 좀 불안했어요 네 그렇죠 몸은 아끼지 않아요 아 이게 정말 멋졌어요 오키 선수 낙법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배 맞고요 일어나다 맞고요 여기서 또 맞죠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오키 선수 살아있네요 오늘 경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오키의 급적인 승리였습니다 cin자 슈미이브 색은 스피 Election enza umps